단ує는 몇개야OD 여전히 곤란을 따지도더라구요 kilka 젠장 잘 됐어? 어떡해. 어떡해. 쉴드 벗어œuf 에헤헴헤헿 에헤헿 흠 흠 흠 흐흐흫 흠 흠 Alejandro 흐흐흐흐흐흐흪 흐흑 흐흑 엑 흠 하하하 아아아아 허허허허 아아아아 애기 애기 나 잤어 애기 배고파? 나 아기 많이 배고팠어? 우리 맘마 먹을까? 우리 맘마 먹을까? 우리 맘마 먹을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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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 먹자 이쁜 애사랑 허세이가 완전히 골아떨어졌습니다 이때야 제맛이지 너도 한번 탕해봐라 아끼야 비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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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다 먹어요 아.. 조용히.. 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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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? 열심히 자고 있는데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열심히 자고 있는데 너 앞으로 앞으로 내가 잘 때 그렇게 막 괴롭히듯이 깨우지 마 알겠어? 야 잠깐만 거기 왜 들어가 거기 왜 들어가 너 거기 들어가는게 어딨어? 너 반칙이야 너 반칙이라고 나와 아 아까 우리 애기 따라해가지고 미안해 안 그럴게 내가 철이 없었어 애기 아침에 깨우면 벌떡 일어날게 내가 벌떡 일어나서 밥줄게 이쁘니 미안해 이쁘니 미안해 이쁘니 미안해 여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